타코마 반 에드먼즈 반 이번주 세일 달달해 77cm 박초이 파운드 99cm 시금치 단 99cm 핫 후지 사과 박스 12.99 단감 2.8꼬 골든 키위 박스 12.99 금주 빅 세일러 2000썰 40파운드 26.99 농심 짜파게티 박스 13.99 순대 24원 스파이블 99 김치 왕만두 680g 4.99 들기름 320ml 6.59 직화짬뽕 8.99 돼지무살 파운드 3.99 에드먼즈 홀리 썬갈비 파운드 9.99$, 굴비 10마리 23.99$, 볶음물치 453g 15.99$, 김치용 고춧가루 2.7$, 멸치맛 쌀국수 552g 7.99$, 오뚜기 컵밥 대당 2.99$, 야채 과일 세림 주말 3일, 다른 세븐목은 목요일까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